분명 수담이 이렇게 영상으로 점프를 치게 돼서 너무 어색한데 1년 동안 같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인생으로서 또 진실이한테는 언니로서 되게 같은 멤버로 항상 챙겨주고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맨날 붙어있으니까 표현을 오히려 더 못하는데 너무 고마운 마음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는 동생 그리고 또 언니가 될 테니까 같은 멤버가 될 테니까요 앞으로 화이팅 해봅시다 모두 1년 수고했어요 2021년도 화이팅 사랑해요